와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매일보금 팀들에게 오늘로써 드디어 창세기를 마칩니다. 성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200페이지의 커멘터리를 마치며 그동안에 함께했던 우리 매일보금 형제자매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배웠던 말씀들이 우리 삶속에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냥 먼저 읽고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라. 나는 죽으리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벽에 맹사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사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0세. 와. 오래 살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 아버지가 죽은 지. 그죠. 아버지가 죽은 지 56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110세까지 과연 손자의 증손자의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를 볼 수 있는가. 조셉의 에프라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great grandson이에요. great grand grand. 근데 보니까 가능하더라구요. 조셉이 30대를 낳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애가 나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3절입니다. 23절에 아들의 슬아에서 양육되더라. 요셉의 슬아에서 양육되더라는 건 자기 무릎에 올려놨다. 여기서 좀 양육.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여기서 좀 틀린 게 양육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반내 이후 키웠다는 게 아니라 에프라엠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조셉의 아들 둘을 딱 데리고 자기 무릎에 앉히고 어떻게 했어. 너희들은 내가 입양한다. 왜 입양해. 입양을 안 하면 애굽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애들들만. 왜. 다른 형제들은 애굽 사람으로 인정을 안 받았어요. 근데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로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뭐라고 그러죠. 나라를 바꿨는데. 그게 자기만 바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야. 그 아들부터 증손자. 증증손자까지 다 슬아에 키웠다. 양육하였다가 아니라 It was adopted. counted as Joseph's own. 요셉의 무릎 위에 앉혀놨다. 애굽의 민족으로 남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 몽땅 입양해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믿음이라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약속받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있는 그 땅으로 나의 뼈를 가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God will surely come. 하나님이 너희를. 메르나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딜리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 내가 냉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벌써 400년 전의 얘기를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정녕 끝까지 하나님은 무조건 400년 동안에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뭐를 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0살에 죽어서 또 엄청난 왕같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난리였겠죠. 마음이 마음이라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썩지 않도록. 70일 동안 막 또 울고 불고 그렇죠. 저는 이 책을 딱 했어요. 이게 1200장짜리를 아마존에 살아있더니 이게 이 정도 되니까 아마존이 825장까지만 허락한다. 그래서 제가 822장이죠. 823, 824 824장까지 했어요. 아주 이뻐해. 이거 영어로 이뻐해 해가지고. 근데 1200장을 와 그래서 400장을 줄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쓰는 것도 힘들지만 줄이는 건 더 힘들어요. 이거 뭐를 빼야 되냐. 그래서 뭐 쫙 뺐습니다. 저는 이 책은 1986년도 우리 창세기를 가르쳐주신 김동면 목사님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 브랜드 침례교회에서 제자훈련 처음 받을 때 목사님 저한테 뭐 파이프 치라고 줬는데 그걸 제가 창세기 제자훈련 그래가지고 디사이프십 트레이닝 트루 제네시스 브랜드 베프티스 체츠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86년도 배우면서 그때 배웠던 것을 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서 보면서 아이고 전원 봐라 이름이 바보더니 그래도 꽤 하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이죠. 이것은 이렇게 딱 혼자 서있는 이유가 북케이스가 있으면 코너 첫 번 딱 서있어야죠. 서있어서 말씀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간에 있는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같이 했던 나나들과 말씀과 이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요한 창세기의 이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쓰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우리를 용납하게 하고 우리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에 있는 상황에 소극적으로 쫀쫀하게 호들갑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묵묵히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라는 넉넉함 여유 믿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 아멘